안녕하세요. 저는 남현이 들어가고요. 지금 빌린몸이라고 드라마 촬영하고 있습니다. 빌린몸이요? 네, 네, 네. 빌린몸이라고? 네, 여자의 몸에 제가 들어가는 거죠. 자, 이거 너무 실례인데 보조개 한 번만. 나도 빌린몸이, 나도 빌린몸이. 보조개가 있으면 왜 이렇게 보조개를 만들어보고 싶어요? 미안해, 미안해. 그래서 이상형이 뭐라고요? 언제 이상형이라고 그랬어요? 언제 이상형이?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. 윤수는 그 여친구 있나? 뭐지? 그게 뭐한거예요? 뭐한데? 뭐, 정렬 물어봐. 그냥 물어보면 되지. 미안해, 미안해. 일단 저기 우리 혜윤씨도. 네. 혜윤씨도 뭔가 또 조금 인사를 좀 해주세요. 아, 네. 안녕하세요, 김혜윤입니다. 아유, 귀여워. 근데 혜윤씨도 지금 작품이 또 뭐가 있나요? 네, 저 영화 불도저에 탄 소녀라고. 불도저. 네. 다음날 약속 잡고 자살한 사람이 어디서. 뭘 어떻게 했길래 사람이 이렇게 돼. 아빠한테 가슴을. 아빠한테 가슴을. 네. 아니, 그리고 진짜 우리 그 예능에 나와도 우리 또 혜윤씨가 또. 자살한 사람이 어디서.